우리 사이트 오픈해시 AI에 있는 내용을 봐서 상당히 재밌긴 한데 이게 과연 이것의 어떤 수익 모델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메일을 여러 통 받았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취지도 좋고 그리고 상당히 재밌는 분야일 것 같은데 수익 모델이 뭔지를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일단 그러니까 강의 콘텐츠를 판매하는 어떤 판매하고 그래서 어떤 인터넷 강의라고 하나요? 인강 회사로 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들인데 아닙니다 강의 콘텐츠 판매가 목표고도 아니고 인터넷 강의도 목표는 아닙니다 그러면 오픈해시 캠퍼스는 학원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고 이게 뭐냐 라고 하는 건데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은 그냥 커뮤니티를 지행해요 커뮤니티 진행을 하고 진행을 하려고 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만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말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미래사회는 머신러닝과 로보틱스가 사회의 중심이 되는 그런 사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ML 머신러닝 로보틱스 그리고 수거한다고 하면 크립토그라피 블록체인 기술이죠 그렇게 말해서 우리는 오픈해시라고 표현합니다마는 이것이 이 세 가지 기술이 앞으로 미래사회의 아주 핵심적인 기술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전문가가 양성될 어떤 코스 전문가 양성 코스가 필요하고 코스 여기 전문가 양성 코스를 중심으로 해서 기존의 재반 어떤 직업훈련이나 뭐 학교나 학교나 뭐 뭐 교육기간 이죠 이 재 재구성되나 그죠 재구성의 재편이라고 해야 되나요 재편 요렇게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AI 전문가 양성 코스 지금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이런 게 만들어진다면 AI 전문가 양성 코스가 만들어진다면 이 코스를 중심으로 해서 기존의 어떤 공학이라든가 자연과학이라든가 인문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헤쳐모여 하게 되는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어떤 새로운 학습이라고 해야 되나 새로운 학습 인프라 가 구축이 될 거로 보는 거죠 새로운 학습 인프라 가 바로 이 학습 공동체라고 하는 기존의 기존의 학교나 학원이나 이런 것들을 대신할 수 있는 일정 보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학습 인프라 가 구성 대표라고 보고 이런 새로운 학습 인프라는 기존의 학교와는 달리 국경과 어떤 민족이라든가 언어의 장벽이 없나 장벽이 없나 글로벌 커뮤니티라고 하는 거죠 글로벌 커뮤니티가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먼저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표범 모범 시범 케이스가 있어야 될 거 시범 케이스를 시범 케이스가 있어야지 이걸 보고 이 새로운 지금의 청소년들이 따라서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범 케이스를 만들라 그래 몇 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가 무인 은행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무인 은행은 은행을 자동화하는 거죠 은행의 자동화 사람이 없이 하는 거죠 그리고 무인 교통 인프라 요거는 그러니까 자율주행과 자율교통을 합치는 겁니다 자율교통 교통까지 체제까지 다 자동화 시키는 거죠 하는 거고 요런 것들이고 그리고 기타 몇 가지다 여기다가 상당한 로보틱스 어떤 관련되는 그러한 프로젝트 몇 가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진행할 겁니다 요게 우리가 시범이에요 요런 시범 케이스를 보고 시범 케이스가 구성이 되면 요것을 보고 새로운 어떤 학습 인프라가 구성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학교에서는 요런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기존의 학교에서는 자율교통 체계나 뭐 어떤 은행을 자동화 시키거나 혹은 뭐 사법부 법원을 자동화한다거나 요런 것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오프네시 캠퍼스는 요런 게 자동화가 가능하다고 하는 시범 케이스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서 보여주려고 합니다 보여주고 나면 그런 다음에 오프네시 캠퍼스를 사업화를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전에는 사업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인은행이나 표준화폐나 새로운 형태의 화폐 그걸 표준화폐라고 이야기할게요 기존의 화폐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화폐도 만들어서 보여주고 지금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그런 중앙은행의 발권통화와 새로운 우리가 만드는 새로운 형태의 화폐의 차이쯤이 무엇인지 이게 암호화폐는 아니에요 가상화폐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화폐입니다 디지털 완전히 디지털 돼 있고 암호화 돼 있는 그런 화폐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비트코인이나 이스리움이나 이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시범 케이스가 구성이 되고 구성 우리가 이걸 완료를 하고 완료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국가 단위 한국이나 일단 저희는 한국과 아시안 7개국 9개국이죠 한중일 더하기 아시안 9개국 을 먼저 시범적으로 이것을 우리 이 이 학습 시스템 그죠 오프내시 캠퍼스라고 하는 학습자 커뮤니티죠 학습자 커뮤니티고 얘는 오프내시 캠퍼스는 학습 공동체이고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페이스북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페이스북은 페이스북이 비슷한데 디센트럴라이즈드 센트럴라이즈드 앤드 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컨텐츠 베이스드 컨텐츠 베이스드 어 페이스북 이라고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시뮬러 똑같은건 아닙니다마는 기존의 페이스북을 어떤 디센트럴라이즈드 하고 디센트럴라이즈드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컨텐츠 베이스드 학습 컨텐츠죠 러닝 컨텐츠 베이스 배우는 공동체란 말이에요 시듭지 않은 그런 자기 어떤 뭘 먹었는지 사진 찍어서 올리고 하는 그런 소셜 컨텐츠 소셜 네트워크가 아니라 학습이 추가되는 그러한 소셜 네트워킹을 만드는 만드는거죠 그게 오프네시 캠퍼스입니다 그래서 학습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이제 한 달에 1달러 정도의 비용을 받고 우리가 제공하는 것은 이런 AI 전문가가 되는데 필요한 일련의 과정들 영어든 수학이든 물리, 화학, 생물 등등 그죠 지구과학이라든가 천문학이라든가 이런 일련의 컨텐츠를 제공하고 무엇보다도 학습자들끼리 서로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소셜 네트워킹의 장을 제공하고 세가지를 제공해요 크게 첫번째는 학습 컨텐츠를 제공하려고 하는거고 학습 컨텐츠 그리고 두번째는 시범 프로젝트 말씀드린 것처럼 시범 프로젝트 위에 있는 요거 있잖아요 요런걸 실제로 어떻게 우리가 구현하는지 구현 과정을 제공을 하려고 하는거죠 그리고 로보틱스 무엇보다 더 중요한게 로보틱스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시다 로보틱스 수업은 전혀 올라간게 없어요 지금 다른거 하느라고 이건 아직 손도 못대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 내년정도 부터에는 로보틱스도 강이 올라갈겁니다 로보틱스라고 한다고 그러면 엘리베이터도 로봇이 될 수가 있고 자동차도 로봇이 될 수가 있고 주방에 밥솥도 로봇 냉장고도 로봇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 모든 것이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도구가 다 로봇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몇가지 열차라든가 비행기라든가 이런 몇가지를 로봇으로 구현해 보는 겁니다 비행기라든가 뭐 열차라든가 선박이라든가 혹은 주로 교통 물류가 많네요 뭐 냉장고 라든가 혹은 뭐 주택이라든가 주택 자체도 로봇이 될 수가 있죠 이런 주택을 로봇으로 어떻게 만드는지 아 아파트를 어떻게 로봇화 할 것인지 이런 시범 프로젝트 이것도 그러니까 코딩 시범 프로젝트와 로보틱스 시범 프로젝트 시범 프로젝트 까지 이렇게 이렇게 요 세가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야 될 거에요 요 세 가지를 제공하게 되면 요 세 가지를 기준 요것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악요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서로 어떤 매개체로 해서 글로벌한 학습 공동체를 구성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저희가 뭐 팀 주피터가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전에 이미 요 비슷한 프로젝트들이 많이 시도가 됐더랬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실패를 했더랬습니다 근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음 시도를 하는 거에요 대략 10년 전 쯤에 요런 프로젝트들 요 비슷한 프로젝트가 시작을 했었죠 MIT 에서 했었죠 근데 그 MIT 에서 했던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아직까지 지금은 거의 사정화되었고 바턴을 이어받아서 새로운 형태로 진행을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오픈 엔시 캠퍼스가 수익 모델을 생각하시는 질문하신 분들은 오픈 엔시 캠퍼스가 일종의 학원이냐 요런 내용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학원도 아닙니다 학원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고 기존에 있던 그런 형태도 아니에요 페이스북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카카오톡이나 이런 것도 아니면서 동시에 기존에 학원이나 학교나 카카오톡이나 카톡이나 페이스북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형태가 되고 지금까지는 요런 형태의 어떤 조직이나 프로젝트가 지금까지는 없었더랬어요 그러니까 설명이 상당히 조금 좀 다른 부분 있죠 왜냐니까 제가 설명드리더라도 이전에 이런 걸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 감이 좀 안 온다 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뭐 할 수 없습니다 감이 안 오는 거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우리는 이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고 그러면 사업하는 건 실제 이제부터 사업화가 되어서 뭔가 돈이 들어와야지 그래도 조직이 구동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직이 운영될 수 있는 오프네시 캠프스라고 하는 일종의 조직이 이것도 조직이죠 사람들이 하는 일이니까 사람들이 어울려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수익원이 창출되는 시점이 언제냐 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일단 일련의 학습 컨텐츠가 구성이 되고 그리고 코딩 시범 프로젝트와 로봇틱 시범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는 시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은 2020년 대략 내년이죠 내년 이맘때 전에 이게 다 완료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